네 안녕하세요 연이용이 패밀리 오늘은 원래 저희 가족들이 다 모였어야 되는데 저희 가족들이 요새 너무 바쁘다 보니까 다 모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리고 저희 댓글에 정말 몇 달 전부터 많은 분들이 리사 라리사랑 머니 리액션 해달라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는데 저희가 되게 가끔 모이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자주 하는 BTS 리액션 하기도 좀 힘들다 보니까 리사 리액션을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계속 늦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이거 다 같이 모이는 거 기다리려면 너무 늦어지겠다 그래서 그냥 리사도 블랙핑크에서 혼자 나온 거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단촐하지만 세 멤버가 일단 가볍게 리액션 해보겠습니다 이 두 친구들은 뭐 잘 볼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머니가 너무 궁금해서 요새 스포티파이에서도 엄청 핫하다고 해서 머니 퍼포먼스 비디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박수! 오! YGX! 슈퍼 지호님인데? 오.. 빨치로 같은 눈 이야.. 스타일리쉬하고 춤이 스웩이 달라요 혹시 리사가 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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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남자 댄서들이 더 힘이.. 힘이 있고 파워크 하죠 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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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가 되게 중독성 있다 뭔가 아이코닉하지 않아요? 되게 리사가 자체가 매력이 있다 확실히 이러니까 글로벌 스타가 되지 와.. 로제도 그렇지만 뭔가 솔로로 나와도 뭔가 무대가 비어보이지가 않아 꽉 채워 얘들이 다 끼가 있고 매력이 넘쳐서 와 진짜 잘한다 저 신발도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하죠 거품 이거 막 돈 막 그런 건가? 스웩 돈에 대한 스웩 드러내린 거군요 오 리정 님이 해놔 혹시? 오 이거 이상 님이었나? 오 되게 반갑네요 댄서들도 아 이래서 인기가 많다 노래가 거의 중복성이 있어 퍼포먼스들도 확실히 YG는 좋겠어요 혹시 또 화면 노래 전환이 한 거 또 있나요? 뭐 있나? 오 와 오 리정 님 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오 오 너무 좋았어 우와 멋있어 멋있어 댄스 브레이크 더 멋있어 와 댄스 퍼포먼스 비디오에서 거의 뮤직 비디오죠 거의 와 진짜 멋있다 와 남자 댄서들도 멋있어 와 되게 퍼포먼스 자체도 너무 훌륭하고 뭐 주아 아직 말을 잘 못하니까 뭐 지금 눈을 잘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너무 뛰어나고 노래가 되게 중독성이 있어서 그 딱 트렌디한 노래네요 확실히 저도 잘 봤어요 리사 언니 주아 옛날에 하이유 라이크 댄시랑 아이스크림이랑 다 그거 봤는데 주아 기억나요? 네 리사 너무 보고 싶었는데 역시나고 이거는 나중에 가족들이랑도 꼭 따로 제가 보겠습니다 리사가 왜 인기 있는지 알 수 있는 퍼포먼스 비디오 이거만 봐도 리사는 리사다 와